안녕하세요. 류기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HSK 5급 장문 파트 1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결과보 입니다. 단어 하나밖에 없죠. 차용, 무지개 입니다. 문제 봅시다. 차용, 위호, 장착릉, 칸, 따오. 장착릉, 칸, 따오는 한꺼번에 가겠죠. 왜? 능이라는 조동사는 동사를 수식해 주니까요. 그 다음에 위호, 비온 후, 시간사니까 부서로 조동사 앞에 쓰이죠. 그러면 올 수 있는 차용은 이 자리 밖에 없어요. 따오라는 결과 보호는요. 우리 뒤에서 다시 문법을 설명하겠지만 일반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도 있고 장소를 목적으로 가질 수도 있고 시간을 목적으로 가질 수도 있고 수량을 목적으로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위호, 장착릉, 칸, 따오, 차용, 비온 후에 늘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깨끗해. 비만 온다고 해서 비 온 후에 꼭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장착릉, 조동사 능이 오죠.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게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이에요.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얘가 의문문이나 부정문에 쓰일 때는요. 허가를 나타내요. 해도 됩니까? 쓸 수 있을까요? 잠을 자면 안됩니다. 즉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는 능은 허가를 나타낸다. 평소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조건을 갖췄음을 나타낸다는 거고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 따오 뒤에 사물이 오면은 이루었음을 나타내요. 결과가 목적이나 결과에 이루었음을 표시한다. 칸 따오, 마이 따오, 추 따오, 자오 따오, 위 따오, 펑 따오. 전부 다 이루어졌음을 나타내요. 자오 따오, 타다오, 빵, 젤러. 그의 빵을 찾았습니다. 일반 사물이에요. 두 번째로 따오 뒤에 장소라는 목적어가 오면은 그 장소에 도달했음을 나타내요. 후이 따오, 자아라. 집에 도달했습니다. 결과 보니까 뒤로 왔죠. 목적어가 보이시고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오면은 그 시간까지 동작이 계속 지속되므로 나타내요. 11시까지 공부했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량이나 정도가 오면 수량이죠. 일정한 수량이나 정도에 다달했음을 나타내요. 칸 따오 35에 35까지 보려고 합니다. 야오 칸 따오, 칸 따오만 되면 봤습니다. 야오 칸 따오니까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칸 따오 뒤에 목적어가 와져있다. 일반 목적어 왔죠. 보았습니다. 는 능이 있으니까 조건을 구비했다는 거죠. 늘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비온 후에. 위호. 장착란 칸 따오 자형.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문법 정리합시다. 따오 뒤에 수량이나 정도감은 그 정도에 다달았음을 나타낸다. 시간이 오면은 시간까지 지속되므로 나타낸다. 장소감은 그 장소에 도착했음을 나타낸다. 거의 다 다달았음을 나타내죠. 그쵸? 일반 사물이면 목적이나 결과에 다달았음을 나타낸다. 라고 보면 되고요. 조종사 능은 의무문이나 부정문에서는 허가를 나타낸다. 일반 문장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죠. 주요 단어요. 자형 무지개에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